근데 허구현 해설위원께서 나름대로 순탄한 야구선수로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됩니다. 사고 사고가 없었더라면 은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총을 맞는 야구선수였는데 왜 갑자기 야구를 건받을 수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게 76년인데요 일본 올수다하고 한국 올수다하고 이제 게임을 했어요. 근데 제가 그때 다리가 이제 부러졌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큰 상처를 큰 부상이었어요. 이게 이게 올리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런데 여기가 있죠 여기가 여기가 동강이가 딱 났어요. 아니 한일전 올수다전 하다가. 그게 삼차전에 제가 다리를 다쳤는데. 첫날 게임을 하는데 홈런을 딱 쳤어요 첫 타석에서 제가 일본 타자로 예 일대 영으로 이겼어요. 둘째 날 또 하는데 아니. 그래서 여기서 사실이니깐요. 그다음에 또 딱 그다음에 또 첫 달에 또 홈런을 쳤어요 이차 전에도. 근데 그날 또 일 대 사로 졌어요. 근데 이틀 연달아 제가 홈런 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 점씩밖에 못 얻은 거예요. 총 이 점을 획득을 했는데. 그리고 이제 삼차전 대전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려면 뭔가 뭐 이 영감이 진짜 있는 거예요 뭐 뭐가 어떻게. 감독님 제가. 너무 지치니까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야 니가 제일 잘 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쳐라 다음 돌아올 다섯 가지 한 번 더 치라 그랬습니다. 예 하고 나가서 수비를 하는데. 일 이루 상황이에요 그 야구하시는 분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딱 쳤는데 삼 유 유격수하고 삼두수 사이로 갔어요 근데 삼 유가 공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 이루수가 코를 소리를 질려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써더 그랬습니다 써더 던지라고 써더 써더 그런데 이 형님이 갑자기 써더 던진 거의 다 갔으니까 내 쪽으로 팍 던진 거예요. 이루 쪽으로. 쟤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더블플레이식일 거라고 딱 이렇게 하면 어찌되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한 달에 모든 중심을 모아오게 되죠. 중심성이 돼 있죠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중간적으로. 그러니까 일본 선수가 오다가 일본 선수도 저쪽으로 던지러 이쪽에 오니까 갑자기 더블플레이는 안 당해야 되니까. 온몸을 실어 가지고 나는 학처럼 섰는데. 차종실 하니까 이게 팍 소리가.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지금도 어떤 편이 제가 대전 가면 그래요 허 위원님 제가 그때 운동장 갔는데요 봤는데요. 와 그때 팍 소리가 진짜 운동장을 다 울릴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. 팍 끊으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. 거짓말이 덜렁덜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될 거예요 덜렁덜렁한 거예요. 대전구장의 문이 좁아 엠브란스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. 덜 것이 뭐 이제 군용 그 초록색으로 된 거 이게 단칼라 그러니까 그걸 가져왔는데. 그러면은 이게 다리가 덜는 것 같잖아 이걸 받쳐야 되는데. 병원에 가서 엑셀을 딱 보니까요. 빼가 두 개가 뭐 이 큰 빼가 이런 게 하나 있고 뒤에 닭다리 같은 게 있잖아요 두 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예 완전 그랬으니까 엑셀 필름을 딱 보니까. 너무 너무 내가. 아 이래가 야구가 끝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엠브란스를 타고 막 갱부고속도로 오는데 지금도 제가 안 잊어져요 그때는 통금이 있을 때거든요 통행금지가 있을 때니까 열두 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. 아 이게 뭐 고려병원까지 와야 되는데. 이게 엠브란스가 또 좋지 않으면 덜렁거리잖아요 이 마취를 했는데 이 마취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뼈가 어그러져 가지고 근육끼리 막 이렇게 엉키고 있으니까 이 마취가 통하지 않는. 너무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 가지고 왜 그때 당시에 대전에서 그 치료할 병원에 없었을까요 응급치료만 조금만 이리 맞춰놔 놓고 바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술로 와야 되는 거죠. 그만큼 크게 다쳤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수술을 네 차례 받았어요 전신 마취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은퇴를 빨래 안 되거든요. 그처럼 그렇게 비슷한 사연이 많으셨는데 저도 고등학교 4학년 때 위쪽 발목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쪽에 발목이 완전히 반이 절단이 됐어요. 그러다가 3학년 때 오토바이 타다가 제가. 제가 진짜 신기하네. 아. 병원했어요 네 차례 수술해 가지고 있는데. 내 야구 선수형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너무 허망한 거예요. 개인적으로도. 하늘 올 수다 전 경기를 하다가 그게 마지막 언뜻 경기가 됐으니 오직 그 뭔가 애완과 뭔가 향수가 단다른 아니 그러니까 쟤를 부르트린 애가 이름이 마츠 모드인데. 그 선수에 대한 거는 없고요 제가 왜 일본하고 할 때 좀 그러냐면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참고를 해.